영남대학교가 재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 영남대학교가 겨울방학기간 중 재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. 26일부터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캠프를 7차례 개최하며 3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취업의 필수 요소로 손꼽히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펼쳐집니다. 또 오는 31일부터 4달 3일까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주관으로 성공 취업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. 4명의 외국인 강사와 2명의 한국인 강사가 함께하는 이번 캠프는 남녀 재학생 60여 명이 참가해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영문서류 작성은 물론이고 영어토론과 영어 면접 등에 대비한 실전 교육도 받게 됩니다. 이 밖에도 취업상식특강, 한자자격시험특강 등 각종 특강과 중견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영양강화 캠프도 잇따라 개설할 계획입니다.